그렇습니다. 앞서 옥스퍼드대학 연구진의 발표대로 이 백신을 접종한 뒤 그 시간이 지난다면 결국 백신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 이미 미국 내 요양시설과 장기 요양시설 거주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효과도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이에 따르면 델타 변이가 지배종으로 자리 잡으면서 백신의 효능이 떨어졌다는 보도입니다. CDC는 델타 변이가 미국 사회, 지역 사회에 널리 퍼지기 전인 지난 3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3862군데 요양원과 장기 요양시설에서 얻은 데이터와 또 델타 변이가 지배종으로 자리 잡았던 6월 21일부터 8월 9일까지의 14,917곳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연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화이자사나 모더나사 2차 접종까지 마친 이들의 코로나19 감염 예방 효과는 74.7%에서 53.1%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백신은 여전히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중증을 예방하는 데는 효과적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욕주 보건부에서 실시한 또 다른 연구 결과입니다. 지난 5월 초에서 7월 말 사이 백신의 감염 예방 효과가 91.7%에서 79.8%로 떨어졌지만 입원 예방 백신 효능은 91.9%에서 95.3%로 꾸준히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DC 역학자인 스리니바스 난두리 박사는 백신 효과가 잠재적인 면역력 감소 때문인지 아니면 델타 변이에 대한 예방 기능이 감소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두 가지 요인이 모두 복합적으로 적용했기 때문인지 알 수 없다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한편 미 보건당국은 지난 13일 특정 면역 결핍자에 대한 부스터샷 접종을 긴급 허가한데 이어 이제 다음 달 20일부터 전국민 대상으로 부스터샷 접종을 개시하게 됩니다. 일단 부스터샷 우선 접종 대상자에게는 요양원 거주자들과 면역체계 손상자들이 포함됩니다.